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4월 1일 만우절이라는 웃긴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날씨가 흐립니다 지금 제주 부산 남부쪽에는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비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 시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 환절기에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시기죠 알러지 반응인데 혹시 코로나 반응 아닌가라는 환절기에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항상 오늘은 올라오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오면서 과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떠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올라왔을 때 그 순간순간에 생각으로 뭐 한 10분 길게는 10분 이렇게 떠드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보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가끔 그러고 그런 지적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보면 잘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건 사실이겠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, 저 사람, 저 사람, 저 사람은 있어야지 그게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,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모든 사람을 획일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이제 두 눈,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듯이 그 대중적인 거, 대중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대중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할 지적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자전거를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즐기는 게 중요한 거지 각각의 목적, 목표가 다른 거니까 지향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게 다른 건데 나는 빠르게 타는 게 좋아서 너도 빠르게 타야 돼 라는 개념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보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다가가면 좋은데 뭐랄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전거를 무조건 빨리 빨리 타는 면 빨리 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그렇게 강압적인 어떤 뭐 그렇게 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살면서 그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그게 좀 있죠 근데 그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우리 못 가고 내 성격대로 내 성격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이 나이를 뭐 조금 나름이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어 라는 뭐 수학 공식 수학 공식 같은 경우는 틀렸다 라는 말이 있겠지만 수학 공식이 아닌 이상은 틀린 게 어딨어요 그 사람 그 사람대로 나름의 법 뭐 법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차이는 있겠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세라 지금 서울은 세라가 아니고 광주 광주에서 세라를 했나보네 아 우주 최강 팀복 로드블리스 아 대표님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뭐에 들어오시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면 저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격이 안 맞는 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안 맞을 수 있는데 꽃이 만개인지는 모르겠어 세볼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꽃이 많아 만개인지는 모르겠네 꽃잎이 그래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분도 본인하고 맞지도 않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자제분이 있다면 자제분들도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습니다 근데 왜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자기 성향으로 맞추려고 하는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뭐 갑자기 오늘 올라오면서 생각든 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왜 본인 집에서도 잘 못하면서도 자기 집 식구들이 자기만의 뭐 지금 뭐 2단 나오지만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뭐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레벨도 아닌데 왜 밖에 나와서 뭐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주면 되죠 월급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사회생활 하시니까 직장에서 시키면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게 아닌데 동호회 활동인데 그런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다른 걸 인정을 못해 인정을 사람이 인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해주면 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모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상대방을 나한테 맞춰서 바꾸려고 해요 그냥 맞춰서 두리뭉실하게 가는거지 안 맞으면 딴 데 가서 놀고 소주가 싫으면 맥주 먹는거고 맥주가 싫으면 막걸리도 먹고 하는거지 내가 막걸리 먹는다고 상대방도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가 뿌이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냥 뭐 가까운 데서 진달래를 볼수도 있긴 하겠지만 산에 있는 진달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 이게 아무튼 오늘도 사월을 시작하는데 사월도 사월 됐으니까 조금 더 아침저녁으로 더 따뜻하게 질 것 같아요 최근 며칠동안 보니까 야간에 야간 라이딩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다시금 MTB를 타니까 아차산에서 이 진짜 아차산에서 산악라이딩을 야간에 한다 스릴 진짜 만점인데 그걸 다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날 오늘인데 라이트를 준비하고 아차산에 올라와서 진짜 해보신 분만 아는 그 한강에서의 그 스릴 그 위험 어우 돈 불러가는구나 아 놀러가야 되는데 돈 불러갔을 때 그래서 엘보 조심해 렌치 돌리다가 팔꿈치 나가 아차산에서 야간 라이딩을 하면 음 해본 분은 알아요 도로에서 야간 라이딩 할 때 뭐가 튀어나올까봐 위험해서 긴장을 하고 타는데 사내 같은 경우는 위험물은 자기 자신과 그 빛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야간 라이딩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철정형님 안녕하십니까 승용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늘 10시 반에 한양대에 예약이 있어서 빤일 또 재키놓고 거길 가야 돼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일찍 올라와서 좀 떠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게 가장 속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일도 오후 햇살이 없으니까 좀 쌀쌀합니다 햇살이 없어서 좀 쌀쌀한데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4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대 수다 떨러 오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部EO 구구로 newcom 우리가 하나 2 6 3 4 6 5 7 7